자 다음은 자신이 없다 뭐 질 자신이 없다 아이애 그리고 팀의 에이스 제노입니다 질 자신이 없는 아이엠 제일 중요한 순간에 나왔습니다 질 자신이 없다 저런 인터뷰는 상당히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투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간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테노 10점인가요? 9점입니다 9점 잘 샀어요 역시 에이스 잘했어요 아이엠이 도망갈 것이냐 균형을 맞출 것이냐 네 타임이 정말 좋아요 10점을 맞출 것 같은데요? 아 10점인가요? 10점입니다 네 맞았어요 진짜 자신이 없다 괜한 자신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본인의 실력을 믿었던 거죠 잘 들어갔어요 자 점점 벌어집니다 따라가야 돼요 네 10점을 한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웅은 이제 위기의 빛을 발하죠 그렇죠 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0점이죠 10점 아 지금 누구였죠? 좋습니다 누구였어요? 장혜연 님이 나는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온 줄 알았는데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0점이죠 저도 잘못된 건가 네 네 너무 짜릿했습니다 팬심 아니죠? 정말 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10점을 쏠 때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네 네 전현문 씨 팬심보다는 네 아까 우리 장혜연 님이 아까 틀렸거든요 아 맞아요 이번에는 맞춰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이엠 한 발 한 발이 중요합니다 네 아 네 슈팅 아 네 네 아 네 슈팅 7점인가요? 7점이에요 역전 역전이죠 역전이죠 네 6점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뼈아프신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일정차로 엔시티 드림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남은 발은 이제 두 발씩인데요 네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네네 아주 괜찮죠 이렇게 되면 또 상대방 선수가 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노도 본인 페이스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엔시티 입장에서는 그냥 마지막까지 제노로 가는 게 그렇죠 무리할 수도 있겠어요 아 아 제노 자 아이엠 자 아이엠이 9점 네 여기서 또 10점을 쏴줬으면 좋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10점입니다 야 야 동점이네요 예 와 정말 결승전다운 결승전입니다 네 야 이거 말이죠 아유 때 양공사상 최고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지금 아홉 번째 엔드까지 재밌네요 동점이에요 와 와 자 10점입니다 명백히 10점입니다 와 10점 맞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되는 거죠. 그렇죠. 마지막 한 발로 이제 금색이냐 음색이냐 메달색이 정해지는 겁니다. 마지막 선수는 누가 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. 엔시티 드림은 그대로 제노로 가고요. 몬스타엑스도 역시 아이엠으로 갑니다. 그대로 가네요. 여태까지 성적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마지막 한 발 한 발씩이에요. 이제 실수하면 안 됩니다. 자 제노. 제노 처음이자 마지막 발이죠.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. 신중하게 신중하게. 네 좋았어요. 십점. 십점. 엔시티 드림 십점. 세노. 세노야 잘했다. 세노야 잘했다. 요청을 했는데. 조금 평정심을 좀 해주세요. 아 네. 이제 남아있는 모니터 선수. 이게 왜일입니까. 이렇게 되면 아이엠이 10점을 써야지. 그렇죠. 아이엠이 10점을 쏘면 또 연장으로 하는 거죠. 잘합니다. 야 제노 잘했어요. 소정하자 본인이 알았어요. 정말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. 거의 금메달을 확정짓는 표정인데요. 눈물이 글썽글썽 맺힌 그런 느낌이에요.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. 자 이 한 발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됩니다. 본인이 쏘던 대로만 쏘면은 10점이잖아요. 자 아이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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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8점이. 4.8점이네요. 2점 차로 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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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i pute. 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